야 하나씩 들어오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또 저희 집입니다 오랜만에 제 침대 오늘 모자를 쓴 이유는 머리가 너무 산발이라서 모자를 좀 썼어요 안녕하세요 각 나라에서 많이 또 네 곤니치완 아니죠 건방화죠 헤이 핸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지금 밖이 되게 춥더라구요 많이 추웠죠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루 잘 보내셨어요? 무슨 이야기부터 할까? 음 먼저 여러분들 리즈프라이나우 영상은 잘 보셨어요? 마음에 드셨어요? 아 오늘이요? 오늘은 연습을 안했지요? 오늘은 다른 거 할 게 있어 가지고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어제 나왔죠? 로꼬랑 그 다음에 리즈프라이나우 되게 좋아해 주셔서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고 살짝 부담감이 네 맞습니다 오늘도 쌩얼 맞습니다 세이 하이 플리즈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하이 네 오늘 오랜만에 침대에 이렇게 잘 있지 않지만 침대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너무 춥더라구요 그래서 아까 물 마시려고 이렇게 물 먹으면서 이렇게 흔들었거든요 근데 물이 온 거예요 야 그만큼 되게 추운 날씨인데 여러분들은 다 집에 계시나요? 집에 있어야겠죠? touch your eyes if you have a 침대 반갑죠? 여러분들 리즈프라이나우는 어땠어요? 좀 괜찮았어요? 첫 번째로 리즈프라이나우로 소개를 왜 해드릴까? 이렇게 막 생각을 좀 해봤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뭐 물론 인스타에 올랐을 때 포스터 순서대로가 있잖아요 정말 생각 많이 했어요 다 같이 하나하나 다 마음에 드는 곡들이랑 어떻게 보여드리는 게 나을까 하다가 제일 저답고 그 안에 저답고 가사 내용도 약간 제일 저다운 유노스러운 부분을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잘생기진 않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일러스트 해 주신 우리 네 중간에 일러스트로 바뀌잖아요 약간 판타지 요소도 약간 있는데 아 저도 일하는 데서 열정이 유노유노급이라고 칭찬 받았대요 하하 아니에요 네 일할 때 열심히 하고 집에 왔을 때는 또 푹 쉬고 네 그래서 되게 리즈로아엄나우를 저도 다시 이제 파이널 끝내고 다시 봤었을 때도 아 참 잘 나왔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유노스러운 게 좋은 것 같아서 그리고 로코 같은 경우에는 엑스컬레이터에서 이렇게 찍었잖아요 그때 정말 많은 또 댄서분들 둘도 그러시고 스태프분들도 되게 고생하셔가지고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게 나올까요? 곧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 네 다음에는 멜로를 담당하고 있는 불면이 나옵니다 신혜은 배우님께서 어 이렇게 퓨처링을 해주셨고요 저는 먼저 봤으니까 네 또 다른 느낌 다른 장르이기 때문에 불면 불면 잠이 안오는 불면이겠죠 전혀 몰랐던 모습 어떤 모습이 전혀 몰랐는데 이번 불면도 좀 새로워요 제가 좋아하는 장르 제가 좋아하는 장르고 이 앨범은 모든 곡에 애착이 가지만 불면도 애착 가는 곡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처음 데모는 정말 달랐거든요 하나하나 다 뜯어 고쳐가지고 분위기부터 톤앤매너부터 다 뜯어 고쳐서 만든 곡이기만큼 충전시켜야 되겠다 난 항상 왜 충전이 부족하지? 바쁘게 일해서 그런가? 충전 충전 아이고 빠졌네 생얼이 더 좋아요? 집이에요 집 여기 당연히 우리 집인데 그래도 마스크 쓰고 이렇게 인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물론 마스크 벗은 모습도 보여주고 마스크 쓴 모습도 보여주고 영상이 끊겨요? 왜 끊길까? 그리고 무엇보다 저 폰 기종이요? 안드로이드 좀 오래됐어요 제 핸드폰 좀 오래됐어요 와이파이를 켜볼까요? 아 이불 속에서 귤 까먹으면 맛있죠 예 이불도 이렇게 따뜻하게 하면 눈이요? 눈 진짜 많이 왔었죠 지금은 눈 90년대 아이고 감사합니다. 어? 중지됐고 다시 됐다. 이제 좀 잘 들리시나요? 만약에 이제 안 끊기면 얘기해 주세요. 그래도 세상이 좋아져서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 하면서 이렇게 얼굴을 안간히 볼 수 있으니까 쉴 땐 푹 쉬어야 됩니다. 저도 그걸 되게 공감합니다. 그거 할 땐 확실히 하고. 눈썹도 잘생겼다고요? 잘 모르겠다. 나도 내 눈썹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데. 하다가 쓰르 쓰르. 감사합니다. 반질반진 거리나? 왜 반질반진 거리지? 쇼케이스. 이번에 쇼케이스. 그쵸?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로 방송에서 유노쇼에 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이렇게 좀 기존이랑은 좀 다르게 좀 만들었는데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일단 거기까지 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. 좀 새로운 포맷이어가지고요. 혼자 이것저것 많이 해가지고. 네 안녕하세요. 하이. 네. 지금 다 많은 곳에서 또 이렇게 와주셨구나. 어때요? 이제까지 스틸 사진 같은 경우도 조금씩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. 맘에 드세요? 이제 곧 있으면 조금 있다가 또. 로코 좋다고. 로코 신나죠. 근데 지금 아마 제가 미니 뮤비죠. 뮤비로, 누아르 필름으로 이렇게 곡을 들려드리는 곡은 왕곡은 아니에요. 일부러 왕곡 다 할 때. 왕곡은 18일날 아마 들어보실 수 있겠죠? 네. 니즈로와잇나우 정말 좋은 곡이에요. 왕챔의 네즈로와잇나우 곡은. 정말 예전에 녹음했었어요 사실. 로코 두요? 안녕하세요. 에스컬레이터에서 심 멎는 줄 알았다고? 와하하세요. 설마? 설마 설마 사진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이번에 좀 제 생각을 많이 담아서서 여러분들이 만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활동 자주 하고 싶죠 롱 혀 머리가 긴 거 또 언젠가는 또 머리를 또 자르겠죠 아 저녁 늦게 선물 받은 느낌? 그니까요 그래도 인스타 라이브 하니까 장점이 있네요 버블도 하고 있고 인스타 라이브도 하고 있고 저번에는 사무실 옥상에서 이렇게 버블 했었는데 진짜 춥더라고요 손 덜덜덜덜덜덜덜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했던 거 같아요 아 마스크 빨리 배터리가 별로 없다 충전을 충전을 이렇게 해야 돼 둘 네 이제 좀 되나? 아 저랑 잘 어울리는 느낌이라고요?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형 사랑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무엇을 먹었냐고요? 오늘은 곱창 먹었어 곱창 먹었고 아 티셔 이미지는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바르면 안 되는 거 같은데 코가 막혀서 그러나? 아 저 머리 스타일 해 보고 싶은 거 많아요 사실 지금 약간 파마를 살짝 했는데 좀 머리 커트하고 파마해도 느낌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좀 머리를 길리는 중입니다 필리핀? 아 필리핀 팬분이시구나 안녕하세요 많은 여러분들이 기대 많이 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는 왕곡은요 1월 18일날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하하 보조배터리 라이브 말투 진짜 귀엽다 응? 나 원래 말투가 이런데 네 근데 뭐 나 혼자 산다를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근데 자기만의 보물창고 있는 건 좋은 거 같아요 왜냐면 가끔씩 이제 좀 분위기가 처지고 또 사람이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파이팅하고 할 순 없잖아요 그럴 때 좀 동기부여도 만들어주고 아 나도 예전에 이럴 때가 있었는데 라는 생각 정리를 할 수 있고 네 마스크 써서 바르면 안 되나? 네 아 저의 댄스 좋아하신다고요? 아 얼마 전에 아는형님 을 출연을 했는데 그때 이제 춤을 몇 가지를 췄어요 췄는데 아 좀 아쉬웠어요 한 번의 기회가 정말 소중하다는 게 많이 느낀답니다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약간 오버페이스 했죠? 저도 모르게 네 맞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 들으면 좀 자존감 올라가요 그런 날 있잖아요 뭔가 약간 약간 나도 열심히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뜻대로 좀 안 될 때 그리고 약간의 외로움이 밀려올 때 그럴 때 그런 노래 들으면 뭐랄까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네 마스크가 큰 거예요 얼굴이 작은 거 아니겠죠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조금 이따가 나올 그 다음 곡 불면 가사 정말 제가 좋아해요 몇 번이고 다시 보고 몇 번이고 수정사항도 요청 많이 했고 네 어 귀엽지 않은데 많이 이렇게 맨날 보면 이렇게 귀여워 귀여워 해주시는데 저라는 사람은 귀여운 사람은 아닙니다 마스크요 마스크 벗어도 되긴 하는데 음 그래도 방송인이 한번 끼고 팝팝팝팝팝팝팝 야 아이고 이렇게 잠깐이라도 이렇게 인사드리는 게 여러분은 좋으시죠? 안녕 안녕 이란에서도 오시는 건가? 보통 몇 시에 자냐 저 사실 좀 늦게 자요 뭐 늦게 잔만큼 일찍 일어날 때도 있고 진짜 늦게 잘 때는 새벽 4시에 잘 때도 있어요 배터리가 배터리가 진짜 지금 충전하고는 있는데 1% 어 다니다 1%에서 2% 늘었어 다니다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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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좋아하는데 딸기보다는 마주스 갈아 먹었죠 요즘 요즘 자주 가는 맛집이요 요즘 자주 가는 맛집이요 요새 많이 맛집을 못 갔죠 아무래도 오 인도네시아에서도 오셨구나 책 내달라고 무슨 책을 내줘요? 제가 책? 무슨 책을 내주지? 무슨 책을 내주지? 좀 추워요 마스크 벗어 달라고 이렇게 오늘은 마스크 끼고 할게요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팬들 팬스 오 계속 꼬르륵 소리 났어 들렸나? 방금 꼬르륵 소리 났어 라이브 좋아요? 좋다니까 다행이다 아 누아르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일이신 분 얼마 남지 않았죠 생일 축하드리고 이제 1시간도 안 남았네요 내일 생일이신 분 미리서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네 어디 메라빠차? 혹사 당하는 휴대폰 딸기 주스 맛있죠 디톡스 주스도 맛있고 딸기 주스도 맛있고 바나나 주스도 맛있고 다 맛있는데 눈 크죠? 그죠? 눈 크죠? 생각보다 눈 크다니까 근데 버라이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 눈이 생각보다 크게 안 나와요 신기한 거 같아 오랜만에 좀 감사합니다 실물은 생각보다 눈 큽니다 심쿵 아무튼 노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쌩얼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세히 보면 상처들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상처가 있었죠 어렸을 때 다쳐가지고 네 님방은 편하게 니하우 중국 팬 여러분들도 고마워 다음 주 일요일 일요일에 또 라이브요? 아마 다른 뭔가가 있긴 있겠지만 네 집에 만약에 좀 일찍 오게 되면 할 수 있으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연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뭐가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스케줄이 스케줄이 네 하이요 착한 사람 고맙습니다 눈 크죠 감사합니다 눈 큽니다 눈에 힘주면 더 커요 TMI 저는 쌍꺼풀 속쌍꺼풀 있어요 보이죠? 이게 제 TMI입니다 속쌍꺼풀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 대놓고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하면 속쌍꺼풀 보여요 그리고 피곤하면 쌍꺼풀 생겨요 한쪽만 그래서 아마 방송을 나중에 보실 때 어? 윤호가 쌍꺼풀 있다 하면은 약간 좀 피곤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아? 결혼하신다고요? 축하드려요 2월 5일 하시는구나 축하드려요 라이브 방송 끝나고 이제 씻고 자야죠 내일 좀 일찍 일어나야 돼서 으른 섹시 이번엔 으른 섹시 같은 분위기가 있을 거예요 무대에서 향수요? 향수 요새는 많이 안 쓰는데 나 혼자 산다 계속 나와달라구요 감사하죠 항상 감사해요 네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은 감사해요 그래도 기회가 있으면 또 인사 드릴게요 근데 간혹 이렇게 지금 라이브 방송을 보면은 신기한 게 또 후배 가수님 팬분들이신 것 같긴 한데 또 이렇게 또 와주셔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남겨주신 거 보면 되게 반갑네요 네 우리 후배님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여유 있으면 니노노도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저 눈동자 좀 검은 편이에요 눈동자가 이거 렌즈 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좀 많이 검은 편이에요 노래를 듣고 싶다 노래? 어떤 노래 부르지? 네, 오빠 오빠라고 부르신데 오빠 이렇게 불렀는데 왜 무슨 일이야 야 근데 정말 많이 이렇게들 남겨주시네요 근데 그냥 그 라이브 방송에 재밌는 부분이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지? 댓글? 이렇게 글 이렇게 남겨주시는 거 보면서 읽기만 해도 시간이 확확 지나가는 거 같아요 오늘 하루 어땠냐고요? 오늘 하루 오랜만에 조금 릴렉스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하루였던 거 같아요 요즘 좋아하는 색깔? 파스텔톤 좋아하는데 네 네 맞아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제가 원래 이쪽에다 카메라를 두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일단 배터리가 없는 관계상 충전을 해야 돼서 약간 이렇게 이 구도에서 촬영을 할 수밖에 없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뭐 하나?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거 보이냐? 그치? 이렇게 향.. 향초 화장지가 약간 너무 귀엽다 이렇게 향초 이렇게 틀고 향 맡으면서 잘 때도 많아요 광주? 광주 시간 되면 가야죠 아무래도 제 조카 은채도 그렇고 용화도 그렇고 많이 컸을 텐데 아직 용화는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칠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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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이시네 안녕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다 수고하셨어요 음 물론 자기 전에 그런 생각할 때 있나? 나만 그런가? 오늘 하루를 되짚어 볼 때가 있어요 있는데 일단 벌어진 일이고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랑 또 그 다음날은 더 재밌게 채워지고 그럴 것 같은데 네 감기 걸리지 마세요 지금 몇 퍼냐고요? 자 몇 프로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지금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나 지금 안 봤거든요 저 안 봤는데 내 생각에 4% 4%일 것 같아요 한번 봐 볼까요 몇 프로지? 아 소름 6%네요 틀렸어 아 집에 인형이 많다고 인형 많아요 아무래도 팬분들께서 이렇게 주신 인형도 집에 많이 이렇게 놔두고 아 저는 좀 기본 향도 좋아하긴 하는데 약간 상콤한 향? 네 약간 상콤한 향 네 향이 원래는 베이비 파우더 향 되게 좋아했어요 여러분들 상콤한 향도 있고 약간 숲 숲 향이라고 해야 되나 네 아 저의 시간을 사고 싶다고요 그쵸 얼마 전에 그 어바웃타임이라는 그거 했었죠 오 커텐 빨고 새로 구입한 커텐 달았어요 어떤 모양이에요? 사실 저 이거 쓰는 이불도 최근에 바꿨지요 3% 4% 올려주셨지만 네 6% 였답니다 아깝다 7% 라고 남겨주신 분 제일 근접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이 오 시간 되게 빠르다 터키시라고 하면 터키에 계신 분이신가?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네 생일 축하드려요 영어로 말씀해 주시겠어요? 우드? 이거 뒤에가 우드? 우드 앤 화이트? 우드 앤 화이트? 네 웬만하면 여기서는 라이브 방송에서는 브랜드를 그렇게 많이 언급하는게 좋겠죠 알면서 음 아 이렇게 했구나 네 사와디카 나 폼츠 유노이 녹합 오빠 아이라이브 너무 재밌어 그래요? 아 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하시다고요?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소소하게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라방을 통해서 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편하고 좋아요 거창하지 않은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들 언젠가는 여기서 고민상담도 할 수 있겠다 아쉽기도 하고 아 아 아 아 아 아 closely 最近すごくなんかね 地気も地気だしそして外もすごく 寒いからね 風邪いかないように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そしておやすみなさい How are you? How are you 하면 맨날 어때? 뭐 이러잖아요 I'm fine. Thank you. How about you?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Don't forget it will 네 안 잊을게요. 잘 먹을게요 어떤 분이 제가 옛날에 어떤 자기 남친을 닮았었다고 아 그래요? 아 이게 아무래도 시간이 있어서 노래를 크게 부를 수 없는 점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You know 여기까지 네 앨범 기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콘텐츠들이나 또 플러스 여러분들께 좀 재밌게 어떻게 다가가시면 좋겠다 라는 거를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제 일본어가 발음이 섹시한가요? ASMR 같다 아랍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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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꿈에서 만나요 그렇죠 제가 라방을 자주 하지도 않고 원래 이전까지는 한번도 안 했었죠 저도 최근에 라방을 하면서 처음에 해 봤었죠 어색하고 많이 기능도 몰라요 많이 기능도 몰라요 근데 이야기하면서 내 이야기를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다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의 소음은 여기 점이 있습니다 잠이고 여기는 좀 상처 났네요 네 이렇게 라이브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좋죠 지금 저도 이렇게 댓글 보면서도 여러분들 프로필 사진 다 보고 있어요 집이지요? 네 집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집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제 침대방 이게 그거를 돌릴 수 있나? 이렇게 딱 돌리면 네 여기 침대방 나 혼자 산다 보셨으니 여기 지나가면 화장실이에요 손가락질 여기가 화장실 문 연결되어 있지요 너무 많이 집을 보여주면 안돼 공포영화요? 저 공포영화 잘 무서워해요 그렇지만 마음만큼은 항상 공포영화 재밌게 보려고 합니다 시작은 딱 보는데 보면 볼수록 약간 이러고 보는 스타일 있죠 약간 무서울 때 이러고 참고로 얼마 전에 그 그 뭐였지? 그 아 그거 뭐지? 더 스트레인지 기묘한 이야기 맞아 기묘한 이야기를 봤을 때 무서워가지고 약간 이랬었어요 처음 할 때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다 보게 되더라고요 딱 하고 스페인어? 로꼬로꼬 로꼬로꼬 두 원 투 원 세이 네 브라질에서도 브라질 팬 여러분들도 안녕 네 우리는 진짜 인형 많아요 여기도 인형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가습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못 시켰겠다 가습기 이것은 가습기 이것은 알람시계 이것은 면봉 이것은 향토 아라비 케니어 스피커 아라비 아라비 역으로 가르켜 주실래요? 감기요? 코는 좀 막히는데 아 미얀마에서도 안녕하세요 네 아 네 로꼬 좋죠 로꼬 신나죠 아 브로 네 브로 이런 식으로 봤네 브로 흐흐 흐흐 네 아 그래요? 야 근데 많은 해외 팬들이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보여 이렇게 보러 와주시니까 좋네요 진짜 라방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이런 걸로 아 캔들 아까 캔들 이야기 했는데 캔들 원래는 기본적으로 베이비 파우더 향 좋아하고요 근데 요새는 좀 상큼한 향 과일 향도 좋아하고 숲 향도 좋아하고 베트남 분들도 오셨고요 야 여기 진짜 전세계 모든 팬 여러분들 다 모이시겠다 나중에 진짜 시간이 있을 때 1시간 이상 라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라방 저장해달라고요? 왜? 왜 저장하면 좋지 저장하면 좋아요 저장하면 볼 수 있어서 그런가 저장하면 볼 수 있어서 그런가 저 뭐하냐고요 라방하고 있죠 눈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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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게 만들다가 네 노래 감사합니다 다음 노래도 기대해 주시고요 어 머리가 길어가지고 머리가 한 가닥에 꼬랑지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냥 모자를 쓴 이유는 그래도 깔끔하게는 보여 드려야 되니까 머리가 길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팬 여러분들 근데 진짜 많이 밖에 되게 추우실 텐데 밖에 진짜 추운 것 같아요 아까도 창문 잠깐 열었는데 또 우리나라 팬 여러분들도 지금 아무리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네 이제 잘 때가 됐죠 그쵸 그쵸 여러분 I need you right now 감사합니다 저도 need you right now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들은 조만간 항상 최근에 밥 먹자 밥 먹자 하면은 무슨 밥은 뭐 먹지 아 밥 뭐 먹을까 이렇게 고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라구요? 강원도 영하 23도 강원도 영하 23도라고요? 와 큰일났네 23도면은 네 요새 요새 너무 추워서 자전거 네 가까운 거리 아니면은 좀 너무 추울 것 같아요 그래도 전기 자전거를 구입했는데 가끔씩 타고 다니죠 안잘 때는 천장 많이 바라보고요 네 아니면은 뭐 영화 영화 좀 보고요 넷플릭스도 보고요 네 안녕하세요 뭐 저는 자는 시간은 좀 이렇게 새벽 3,4시에 잘 때도 있고요 일찍 자면은 또 그만큼 일찍 일어나고요 나 혼자 산다 보니까 지금 머리 예쁘다고요? 그게 무슨 말이지? 나 혼자 산다를 봐서 보고 지금 모자 쓴 이 머리가 정돈이 돼서 이쁘다는 거야? 아니면은 어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머리 보니까 머리 기른 게 이제 이뻐요 라고 얘기하는 건가? 어 전주도 영하 17도였어요? 아 많이 추웠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와를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아 밥은 식탁에서 이 부분 공감하셨구나 네 웬만하면 밥은 식탁에서 먹으려고 해요 예전에는 사실은 식탁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냥 빨리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였으니까 아 근데 요새는 어 그렇죠 몇 년 안 됐죠 식탁에서 밥 먹자가 최근에 넷플 뭐 봤냐고요?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 저 100일 때 봤어요 지금도 보고 있고요 시즌3 네 너무 많이 봐가지고 스위트홈도 재밌고 예 겨울에 호빵 먹었죠 저 사실 어제도 먹었답니다 호빵 호빵 시켜 먹었죠 호빵 맛있어요 호빵에 우유 같이 먹어도 맛있고 호빵에 커피 먹어도 맛있고 근데 호빵이 네 어? 어? 동해 동해 방금 아니 이거 보라고 이라고 했는데 동해가 뭘 보라고 하는 거야 동해와 동해 맞지? 동해인 거 같은데 동해인데 이 동해 어 동해야 어 알고 있어 동해야 너 V로 체크돼 있어 왔나? 동해 맞지? 아닌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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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스베리? 동해가 왔다 갔습니다 여러분 소통? 소통 어떻게 해줘야 되지? 동해야 소통을 어떻게 해야 돼? 아 에스컬레이터에서 촬영 힘들었던 거요? 에스컬레이터 아무래도 계속 이 짧은 시간에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그래서 싱크 맞추기가 좀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동해가 다급합니다 하하하 아 너무 웃겨 어 모두가 동해야 동해야 너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받고 있구나 네 피자 호빵 피자 호빵 피자 호빵 피자 호빵 맛있죠 동해 온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동해가 없는데 호빵 말고 커피 말고 하하하 알았어 동해야 뭐 어떻게 이야기해줄까 호빵 말고 커피 말고 뭐 그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아 동해 글 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 올라오는 이 글을 보라는 거야 아니 여기서 나 가질 수 있어 나 가지면 꺼지는 거 아니야 하하하 이 동해 내 글 보라고 후 이렇게 왔다 아 뮤비 멋있다고 동해야 고마워 너도 멋있어 하하하 고마워 동해야 이번 노래 타이틀 나오면 이번 노래 타이틀 나오면 어 네 안녕하세요 뭐 광주고등학교 가서 뭐 아 무슨 말 할까 기대된다 그래 동해야 무슨 어 광주고등학교 가서 뭐 어 무대 안 보자 아 웃겨 소통 요기어로 아 웃겨 빵 터졌다 아 웃겨 그리고 많은 분 네 헬로 네 아 그래요 저 댓글이 천천히 내려서 그런 거 같긴 해요 어 여기로 주문할게 여기로 하죠 언젠간 또 이렇게 가지 않을까 주문을 요청하면 가야죠 어 이거 오 이거 기능 하나 알았어요 이 손가락으로 핸드폰을 이렇게 누려서 이렇게 올리면 어 그러네 이렇게 올리면 가네 동해 열정 있지 동해가 나도 열정 있어 많은 분들께서 다 가슴속에 열정을 가지고 다니시죠 슈크림 붕어빵 좋아해요 네 슈크림빵도 맛있고 근데 팟빵도 맛있고 인스타 댓글이 좀 늦게 보이는 건가 네 아 제 폰이 느린가봐요 그런가봐요 네 광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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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근데 많은 분들 기뻐해 주시니까 좋네요 오감자 오감자면 과자 오감자? 오감자인가? 동해랑 라방하자 이러면 언젠간 동해랑 같이 한번 라방 하겠습니다 언젠간 진짜 응 언젠간 진짜 같이 라방에 재밌겠다 근데 이게 둘이 이렇게 딱 돼서 라방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